군당국이 북한에 있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의 방송을 재개했던 어제, 파주 등 상당수는 작전구역에서 제외됐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군 관계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결정 이후부터 전방지역에서 정상적으로 대북 심리전을 벌였으나 파주 등에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그러면서 방호대책까지 다 강구된 만큼 방송 권역과 수위, 횟수, 시간 등은 얼마든지 확장 가능하다며 모두 북한 행동에 달렸다고 덧붙였습니다.